블렌더 3.0 3D 그래픽의 입문 강조 이 강좌를 블렌더 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어떤 3D 그래픽을 입문하는 기초적인 입문을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강의입니다. 아무래도 입문자를 위한 강의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초보자를 위해서 핵심적인 개념을 위주로 해서 좀 천천히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블렌더가 어떤 역할로 쓸 수 있는지는 바로 이 피처 부분으로 이동해서 보게 되면 2D, 3D 기반을 베이스로 해서 어떤 모델링, 렌더링, 애니메이션, 특수효과, 합성 이런 식의 다양한 2D, 3D 기반의 그래픽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아마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블렌더는 2D와 3D를 모두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D 기반이라는 얘기는 이같이 어떤 2D 드로잉 기반의 어떤 그래픽 작업을 해서 결과물을 얻는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 강의에서는 2D 기반의 기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 블렌더가 기본적으로 3D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베이스로 해서 3D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선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2D 기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3D 기반의 기능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블렌더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해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 블렌더는 일체 비용 지불이 필요하지 않는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 오픈소스 베이스의 무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개인 사용자부터 시작을 해서 기업 사용자까지 무료로 쓸 수 있는 강력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어떤 운영체제 타입에 따라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다운로드 블렌더 3.0 버튼을 클릭해주게 되면 윈도우 베이스에 바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를 이같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203MB 정도의 파일 크기를 가지고 있죠? 저는 이미 이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놨습니다. 일단 취소를 하고 다시 이제 그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이동을 해보게 되면 윈도우 버전이 아니라 리눅스나 맥OS 같이 다른 운영체제, 다른 컴퓨터 타입의 운영체제를 위해서 또 이같이 맥OS 리눅스 타입으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는 한국 현실을 봤을 때 윈도우 사용자가 절대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윈도우 기반으로 설명을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블렌더가 설치를 하기 전에 어떤 컴퓨터 사항이 필요한지 바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제 이 requirement 페이지 있죠? 이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바로 하드웨어 요구사항이 나와 있죠? 보게 되면 이제 그 64비트 기반의 코드코어 CPU 그리고 SSE 명령을 지원하는 코드코어 CPU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CPU가 어떤 타입의 명령을 지원하는지 알고 싶다면 바로 이같이 이 CPU-Z라고 불리는 CPU-Z라고 불리는 이 소프트웨어로 설치를 해서 바로 실행을 해보게 되면 인스트럭션 부분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CPU가 어떤 명령을 지원하는지 바로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쓰고 있는 그 CPU는 상당히 그 발매가 된 지 오래된 CPU지만은 뭐 일단 블렌더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로 특히 인스트럭션 부분을 보게 되면 SSE2를 지원한다고 표시가 나와 있죠? 네 바로 현재 그 요구사항에 일치가 되는 CPU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인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시스템 메모리는 최소한 8GB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죠? 제가 쓰고 있는 이제 그 컴퓨터의 메모리는 현재 32GB가 설치가 되어 있죠? 네 최소 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에 해당될 만큼의 비교적 많은 메모리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컴퓨터의 디스플레이 장치의 모니터는 최소한 Full HD 즉 1920x1080 해상도를 지원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네 뭐 다행히 이제 그 제가 쓰고 있는 이 컴퓨터 모니터도 HD 해상도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우스라든가 트랙패드라든가 또는 펜 타블렛 이런 부가적인 조작 장치가 또 필요하다고 나와 있죠? 동시에 이제 이 그래픽 카드의 사양이 무척이나 중요한데 바로 2GB 램 이상의 그래픽 카드로서 최소한의 어떤 OpenGL 4.3을 지원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가 이 사양에 맞는 타입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바로 GPU-Z, GPU-Z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그 엔비디어스에서 만든 GTX 780 발매가 된 지 상대 오래된 또 그래픽 카드이죠? 뭐 일단 오래된 카드이긴 하는데 블렌더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그래픽 카드를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그래픽 카드가 갖고 있는 이 메모리와 OpenGL 지원 사양이 중요하겠죠? 메모리는 최소한 2GB 램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이 그래픽 카드에 설치되어 있는 메모리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바로 6GB 정도가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지원 사양에서는 일단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OpenGL 4.3 이상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죠? 보게 되면 이 OpenGL 4.6이 지금 체크되어 있죠? 그 얘기는 OpenGL 기능이 최소한 4.6 이상 버전으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블렌더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제가 쓰고 있는 어떤 CPU나 그래픽 카드의 어떤 사용을 봤을 때는 일단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로 산지 얼마 안된 비교적 최신의 어떤 CPU나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대부분 아마 문제없이 이 블렌더를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픽 카드의 경우는 지금 서파티드 그래픽 카드를 리스트해 보게 되면 각 제조회사마다 엔비디아, AMD, 인텔, 맥OS 등 각각의 제조사마다 어떤 그래픽 카드를 쓸 수 있는지 그 목록을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의 경우는 지금 비교적 발매된 지 얼마 안된 RTX 베이스의 그래픽 카드를 비롯해서 GTS 780같이 비교적 오래된 그래픽 카드까지 폭넓게 지원을 해주게 될 겁니다. AMD의 경우는 지금 리스트 오브 AMD GPU를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지금 리스트 있죠? 이 리스트의 대부분의 그래픽 카드는 일단 지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텔의 경우에는 역시 리스트를 통해서 지원 가능한 그런 타입이 역시 또 표시가 되어 있죠. 하지만 한국의 현실을 봤을 때 아마도 대부분은 엔비디아나 AMD 둘 중 하나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그 어떠한 타입의 그래픽 카드를 쓰시는 간에 그래픽 카드의 메모리가 최소 2GB 이상이면서 오픈지에 4.3 이상은 지원하는지 꼭 확인을 해주십시오. 최소 사양은 이제 뭐 이와 같고 권장 사양은 코드코가 아닌 8코어, 8코어 이상의 64비트 CPU, 32GB 램 이상, 또 그래픽 카드는 최소 8GB 램이 또 필요하다고도 나와 있죠. 뭐 권장 사양은 아무래도 좀 사양이 높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 사양이 최소 사양이만 일단 맞으면은 블렌더 실행에서는 일단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요구사항에서 이제 그 한가지 이제 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점이 바로 이 마우스 버튼인데 제가 쓰고 있는 현재 이 마우스는 3버튼 타입의 마우스입니다. 즉 왼쪽, 오른쪽, 가운데 마우스 버튼 보통 이제 그 가운데 마우스 버튼은 휠 버튼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바로 기본적으로 3버튼 타입의 마우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2버튼, 2버튼이나 1버튼 마우스도 지원을 할 수 있긴 하는데 실제 작업을 해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마우스는 3버튼 타입의 마우스를 꼭 사용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블렌더를 한번 설치를 해봐야 되겠죠. 저는 이미 설치 파일인 블렌더 3.0 윈도우즈 x64.msi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놨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한 다음에 바로 Next 라이센서 동의 체크 Next 기본적으로 이 블렌더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운영체제 C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 블렌더 파운데이션, 블렌더 3.0 이 경로에 설치가 되도록 지정이 되어있을 겁니다. 뭐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은 이상 기본 설치 경로는 바꾸지 말고 그냥 사용을 해 주십시오. Next Install 블렌더의 설치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Finish 설치 과정이 이제 모두 다 끝나게 되면 바로 바탕 화면에 블렌더 실행 아이콘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 실행 아이콘이 보이지 않거나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다음같이 윈도우 탐색기를 띄워놓고 바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에 C드라이브 C드라이브 폴더 중에서 바로 이 프로그램 파일 폴더 있죠. 하위 폴더에 보면 블렌더 파운데이션 폴더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해당 폴더 하위에 보면 바로 블렌더 3.0 폴더가 보이죠. 바로 그 하위 폴더에 실제 실행 파일인 블렌더.exe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실행 파일에 대해서 파일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스 클릭 보내기 기능 중에 바로 바탕 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가 있죠. 실행을 해서 이같이 실행 아이콘을 하나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새로 등록된 실행 아이콘 파일을 F2 이름 바꾸기 기능을 사용해서 뭐 이같이 블렌더 3라고 바꿔놓죠. 기본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이 블렌더 실행 아이콘과 사회상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행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해보죠. 그럼 이같이 블렌더 실행 화면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되죠. 현재 그 표시가 되고 있는 이 스플래시 화면을 없애기 위해서 빔 바탕을 한번 마우스로 클릭. 그럼 이같이 기본적으로 어떤 박스 물체, 또 카메라, 라이트가 하나씩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 블렌더 강의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블렌더의 어떤 실행 환경, 동작 환경을 바꾸는 방법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상단 메뉴에 보면 바로 에디트 메뉴에 프리퍼런스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죠. 실행을 해주게 되면 바로 블렌더가 내부적으로 동작했을 때 어떤 식으로 동작할 것인지 그 세부적인 설정을 바꾸는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보게 되면 일단 바로 여러가지 이제 그 타입 중에 보면 인터페이스 부분을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 쪽에 레졸루션 스케일이라는 부분이 있죠. 바로 현재 이 값이 1.0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마우스 커서로 가리킨 다음에 클릭 좌우 드래그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숫자가 커지면서 이제 그 인터페이스 크기가 점점점 어떤 메뉴라던가 글씨의 크기가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같이 반대로 클릭 왼쪽으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반대로 숫자가 작아지면서 메뉴나 글씨가 점점점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같이 단순히 제크 클릭 좌우 드래그뿐만 아니라 단순 클릭을 통해서 숫자를 직접 타이핑을 해서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1.2라고 입력하고 엔터 네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원래 1.0 배율에 비해서 20% 정도 크기가 커져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1.2 정도의 배율이 적당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레졸루션 스케일 값은 1.2로 세팅을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는 이제 이 언어 타입이 있죠? 바로 아래쪽에 보게 되면 트랜슬레이션 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보면 랭기지가 지금 이제 그 화면에 설정되어 있는 언어 타입이 이같이 영어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잉글리쉬에 다른 언어 타입이 필요하다면 뭐 예를 들어서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안 뭐 이런 식으로 또 선택을 할 수도 있죠? 동시에 이제 그 바로 한글도 선택을 할 수 있죠? 바로 코리안 코리안으로 이제 그 선택을 해주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제 그 글자가 좀 깨져서 표시가 되고 있죠? 일단은 다시 영문으로 잉글리쉬로 일단 바꿔놓고 바로 텍스트 렌더링 부분을 보게 되면 인터페이스 폰트가 바로 다음같이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 타입으로 아마도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옆에 있는 이 브라저버튼을 클릭해서 바로 제크 한글을 지원하는 폰트를 선택을 해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제크 한글을 지원하는 폰트 이 서치필더 박스 기능을 사용해서 GU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나타나는 바로 굴림 레귤러를 선택을 해보죠. 더블클릭 그럼 이같이 이제 그 폰트 모양이 바뀌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트랜슬레이션의 랭기지 타입을 잉글리쉬 대신에 한국어로 바꾸게 되면 바로 이같이 모든 인터페이스가 이제 한글로 바뀌어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죠? X버튼을 눌러서 닫아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어떤 물체를 클릭해서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보게 되면 한글로 그대로 한글 상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같죠? 하지만 이제 그 저는 지금 이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은 한글 인터페이스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제크 이 블렌더 자체가 이미 영문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이고 또 블렌더와 글렌드 여러가지 그 자료 측면에서 봤을 때 한글로 만들어져 있는 자료보다는 영문으로 만들어져 있는 자료가 절대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블렌더의 기본 학습은 한글이 아닌 영문 인터페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설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제크 편집 환경설정 부분에서 아까 설정해놨던 인터페이스의 번역 타입을 한국어 한글이 아닌 다시 영어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텍스트 렌더잉 인터페이스 폰트 타입은 그냥 바로 tre라고 검색을 했을 때 기본 요리제크에 쓸 수 있는 바로 travisit msregular 타입으로 선택을 해서 더블클릭 이 폰트를 기본 폰트로 사용을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설정으로 이제 그 화면 조작 키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다시 프리퍼런스 화면은 x버튼을 눌러서 닫아 놓고 기본적인 그 화면 조작 방법 지금 이제 그 화면 중앙에 보이는 이 인터페이스가 바로 뷰포트라고 불리는 인터페이스입니다. 뷰포트 이 뷰포트 화면을 바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같이 조작을 해서 화면을 이리저리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마우스 버튼 중에서 가운데 마우스 버튼이 있죠? 가운데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같이 화면이 이제 다른 각도로 회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클릭해서 좌측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크 세이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드래그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번에는 화면이 좌우 또는 위에서 아래로 이동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세이프트 키와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동시에 눌러놓고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제크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드래그 해주면 어떻게 되죠? 화면이 확대 축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마우스 가운데 버튼과 세이프트 키, 컨트롤 키를 같이 조합을 해서 화면을 바꿔놓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것이 기본적인 블랜드의 설정 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마야라는 소프트웨어를 쭉 다뤄왔기 때문에 마야 타입에 가까운 화면 조작 방식으로 바꿔놓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마우스 가운데 버튼과 세이프트 키, 컨트롤 키를 같이 눌러서 화면 조작하는데 특별한 거부감이 없다면 기본 디폴트 상태를 그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마야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3D 화면을 조작하는 것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마야에 가까운 설정 값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 변경을 위해서 다시 에디트 프리퍼런스 인터페이스를 띄워 놓고 바로 그 설정 중에 보면 키맵 이라고 불리는 설정 부분이 있죠. 키맵 키맵 설정 중에 보면 바로 3D 뷰 설정이 있습니다. 이 3D 뷰 설정 하위에 보면 바로 3D 뷰 글로벌 다시 클릭해서 이제 보게 되면 화면을 조작하는 방식에 각각의 어떻게 키보드와 마우스 키가 같이 조합이 되어 있는지 이 같이 지금 설정 값이 나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용자는 어떤 구체적인 동작 방식에 대해서 개별적인 키를 바꿔가면서 어떤 설정 상태를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귀찮다면 상단 그 메뉴에 보게 되면 바로 현재 메뉴 타입을 보면 블렌더로 되어 있죠. 이것을 인더스트리 컨베티블로 바꿔주게 되면 마에 가까운 그런 설정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대부분의 어떤 키 설정은 원래 블렌더가 갖고 있는 그 설정 값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되 단지 화면 조작 방식만 마에 설정 값 상태에 가깝게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블렌더 상태에서 아까 3D 뷰 3D 뷰 글로벌 바로 리스트 중에서 바로 이 로테이트 뷰 설정이 있죠. 지금 보게 되면 로테이트 뷰 설정이 여러 개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설정 값 중에 보면 마우스 타입으로 돼 있으면서 미들 마우스 버튼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클릭했을 때 화면이 돌아가는 로테이트가 되는 상태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미들 마우스 설정을 한번 클릭을 해서 프레서 키 상태로 바꿔놓고 바로 여러분들 쓰고 있는 그 키보드 중에 보면 알트 키가 있죠. 네. 바로 왼쪽 오른쪽 알트 키가 있는데 저는 왼쪽 알트 키를 한번 눌러서 마우스 버튼의 왼쪽 버튼을 동시에 눌러줍니다. 알트 왼쪽 마우스 버튼 클릭 그러면 알트 레프트 마우스로 그 설정이 바뀌게 되죠. 네. 이 상태에서 엑스 버튼을 눌러서 닫아 놓고 이제 키보드 상에서 왼쪽 알트 키와 마우스 버튼 중에서 왼쪽 마우스를 동시에 눌러서 이렇게 돌려보면 화면에 그대로 로테이트 뷰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아까 같은 길의 제크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화면을 돌려놨었죠. 하지만 이제 설정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알트 왼쪽 마우스 버튼 클릭 좌우 드래그 방식으로 화면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같은 식으로 다시 키맵 설정 바로 다시 3D 뷰 3D 뷰 글로벌 이번에는 펜뷰 설정이 있죠. 바로 그 펜뷰 타입 중에 펜뷰에서 보면 현재 설정 값이 Shift key와 미들 마우스 버튼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아까 그래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과 Shift key를 같이 조합을 했을 때 화면이 이동하는 상태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펜뷰 이 설정을 한번 클릭해서 프레서 키 상태로 바꿔놓고 바로 Alt key와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왼쪽 Alt key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 클릭 그러면 Alt, Middle 마우스로 바뀌어 있죠. 그 다음으로 바로 줌뷰 줌뷰 설정을 보게 되면 여러 개의 줌뷰 설정이 보일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보면 바로 Ctrl, Middle 마우스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 해당되는 줌뷰 설정을 다시 한번 클릭해서 프레서 키 상태로 바꿔놓고 이번에는 Alt,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Alt,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러면 Alt, Right 마우스 상태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해서 3D 뷰 조작하면 이렇게 설정이 됐고 그 다음으로 3D 뷰가 아닌 2D 뷰 설정도 바꿔줍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2D 뷰를 건드릴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의 작업을 위해서 미리 세팅을 바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3D 뷰 대신에 바로 리스트 타입 중에 바로 뷰 2D 부분이 있죠. 열어 놓고 그 설정 중에 보면 바로 펜뷰 설정이 있을 겁니다. 그 펜뷰 설정을 보면 현재 값이 Middle 마우스로 되어 있죠. 역시 이 설정을 한번 클릭해서 Alt Middle 마우스 버튼 바로 Alt Middle 마우스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Zoom 2D 뷰 설정이 있죠. 2D 뷰 설정을 역시 마우스 타입으로 해 놓고 한번 클릭해서 프레서 키 타입으로 바꿔 놓고 Alt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Alt Right 마우스로 바꿔줍니다. 동시에 제크 뷰 2D 뿐만 아니라 바로 이미지 쪽에 보면 이미지 글로벌 설정 부분도 있죠. 여기서 동시에 또 설정을 바꿔줘야 됩니다. 역시 제크 설정 중에 보면 펜뷰 설정이 있죠. 여러 개의 펜뷰가 있는데 그 중에서 Middle 마우스로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한번 클릭해서 프레서 키 상태로 바꿔 놓고 Alt 마우스 가운데 버튼 클릭 Alt Middle 마우스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제크 준비 설정 역시 제크 여러 개의 준비 설정이 있는데 바로 준비 쪽에 Ctrl Middle 마우스로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한번 클릭해서 Alt 키와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 Alt Right 마우스로 설정을 바꿔줍니다. 이제 이렇게끔 설정이 다 끝나게 되면 바로 다시 X버튼 클릭 여러분들이 제크 쓰고 있는 이 블렌더 인터페이스에 3D 뷰 2D 뷰 화면 조작 방식이 마우스에 가까운 설정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 클릭 좌우 드래그로 화면을 로테이션 회전을 할 수 있고 Alt 마우스 가운드 버튼으로 클릭해서 패닝 즉 팬 상태로 만들어 낼 수 있고 Alt 오른쪽 마우스 클릭 위아래 드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화면이 확대 축소가 되죠. 그런데 확대 축소를 하는 이 줌 기능을 적용했을 때 줌이 되는 방향성 지금 보게 되면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버튼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위아래로 드래그를 했을 때 화면이 확대 축소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방향성을 위아래가 아니라 좌우로 드래그를 했을 때 화면이 확대되도록 바꿔 놓기 위해서 바로 다시 Edit Preference 설정 중에 보면 바로 내비게이션 설정 부분이 있죠. 그 중에서 보면 바로 이 줌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그 줌이 되는 방향성을 보면 줌 액시스 방향을 보면 바로 Vertical로 되어 있죠. 이 설정을 Horizontal 즉 수평 상태로 바꿔줍니다. 기본 상태는 수직 방향 Vertical 상태로 해서 드래그를 했을 때 화면이 확대되는데 이것을 수평으로 바꿔줍니다. Horizontal 다시 Alt키와 오른쪽 마술을 이번에는 위아래가 아니라 클릭 좌우 드래그를 통해서 화면이 확대 축소가 되죠. 네. 뭐 이렇게까지 다 설정이 끝나게 되면 바로 3D 화면 조작 방식이 거의 Maya와 동등해진 상태로 세팅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같은 번거로운 설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디폴트 설정인 마우스 가운데 버튼과 세이프트키 컨트롤 키를 조합을 해서 화면 조작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굳이 이런 설정 과정을 진행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오랫동안 Maya 스타일대로 화면을 조작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번거롭게 설정 과정을 진행을 해 줬습니다. 이미지 그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같이 화살표로 표시가 되고 있죠? 제가 이미적으로 설정 값을 바꾼 속성이라는 뜻입니다. 설정 값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를 조정이 되기 이전 상태 디폴트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상단에 보면 리스토어 버튼이 보이죠? 현재 보게 되면 그 설정 값이 바뀌어 있는 항목을 보면 리스토어 버튼이 이렇게 나타나 있을 겁니다. 리스토어 버튼을 클릭해 주게 되면 설정하기 이전 상태 초기 상태 값으로 모두 다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저는 이미 설정 값을 바꾼 상태를 쭉 유지를 해서 작업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 놓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는 기초적인 3D 개념과 함께 기본적인 화면 조작 방법부터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그 설명드린 사항을 여러분들도 그대로 따라서 블렌더로 설치를 해 보고 화면 조작 키 방식을 한번 바꿔 보시겠습니다.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